안녕하세요. 생방송 나라라 호킹의 진재영입니다. 여러분들이 PC통신을 통해서 우리 호킹에게 굉장히 많은 글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참가 신청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다 뽑아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뽑을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우리 호킹도 아쉬울 거예요. 호킹 너도 아쉽지? 네. 이 호킹 마음도 편하지가 않다구요. 그래도 신청한 친구들 이름은 제가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왜 5연승하는 친구가 아직까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호킹은 그게 불만이라고요. 게임에 도전해서 5연승하면 미국 올랜드에 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디즈니 월드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호킹 편이 돼서 지금 게임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빨리 전화주세요. 01368-1703번입니다. 무조건 전화를 주시고 제가 쿠퍼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쿠퍼팀은요. 서초 초등학교 친구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서초 이겨라! 서초 이겨라! 네! 네. 대단한데요. 호킹 게임 제 1회전! 네. 1회전 게임은 스타워즈 게임인데요. 스타워즈 게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쿠퍼 친구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공을 잘 날릴 친구를 뽑겠습니다. 야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10번! 10번 친구! 어디세요? 빨리 나오세요. 우리 친구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와주세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저는 얼굴이 시커면서 탄감자라고 불리는 안세희라고 합니다. 네. 탄감자. 우리 친구 안세휘요? 네. 이름이 좀 특이한데 우리 친구 원래 이렇게 피부가 새까매요? 네. 우리 친구 야구 잘해요? 네. 네. 우리 친구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호킹 친구 불러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학교 누구예요? 저는 방배동에 사는 김재승입니다. 네. 김재승 친구! 김진승 친구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요. 4학년이요? 우리 친구는 몇 학년이죠? 6학년이요. 네. 4학년과 6학년의 대결. 누가 이길까요? 이 게임은 학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게임 요령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제 옆에 있는 쿠퍼 친구는요. 야구공으로 제 뒤에 보이는 태양 속으로 야구공을 많이 붙여주시고요. 이 친구가 붙일 때마다 호킹 친구 게임 화면 속에 막 우주 지뢰가 날아오니까 레이저로 쏘시거나 아니면 피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날아라. 호킹! 고거 봐. 내가 이겼지. 모자 호킹 파이팅! 네. 게임 끝났습니다. 우리 친구 15개나 붙였어요. 제가 세워봤는데 15개나 붙였는데 호킹 친구의 우승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친구. 호킹 친구. 여보세요? 여보세요? 호킹 친구 이겼는데 지금 기분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 너무 잘했어요. 네, 결승에 가서 1번 차 타주시고요. 제가 2번 차 탈 친구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날아라, 호킹! 네, 호킹 게임 제 2회전! 네, 2회전 게임은 아주 예쁜 게임 같아요. 아라비안 나의 들 게임인데요. 저는 이 게임만 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풍선 터지는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쿠퍼 친구 중에 한 명을 뽑겠습니다. 과연 누가 될까요? 18번! 친구 어딨어요? 네, 빨리 나와주세요. 우리 친구 굉장히 키가 큰데 이름이 뭐예요? 정소영이요. 네, 친구 별명 같은 거 없어요? 저는요, 너무 말라서 빨래판이라고 부르는 정소영입니다. 빨래판이요? 말랐으면 거의 젓가락 뭐 그런 별명 들어봤는데 빨래판은 언니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호킹 친구 불러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사는 누구예요? 저는 양철우라고 하는데요. 호킹이랑 제영이 누나를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면 쿠퍼 친구가 됐으면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친구 게임 잘해주세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우리 쿠퍼 친구는요, 여기서 이 화살로 풍선을 많이 터뜨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친구가 터뜨릴 때마다 우리 게임 화면 속에 호킹 친구 자꾸 날아가는 풍선이 터지니까 우리 친구 풍선을 많이 잡아주세요. 제한시간은 60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날아라 호킹 또 한 판 이겼구나. 이러니 여자들이 날 좋아하지. 우리 친구 좀 봐주세요. 네, 저 따고 가면 어떡해요. 우리 친구 호킹 친구가 이겼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결승전 가서 준비해주세요. 저는 곧바로 3회전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날아라 호킹 네, 호킹 게임 제3회전 네, 3회전 게임은요, 미래 도시 게임입니다. 미래 도시 게임을 하기 전에 우리 성적 알아볼게요. 지금 호킹 친구 두 명이 올라와 있고 쿠퍼 친구도 아직 못 올라왔어요. 분발해주세요. 제가 쿠퍼 친구 마지막 쿠퍼를 뽑겠습니다. 잘해야 될 텐데 음, 5번! 5번 친구 어딨어요? 네, 빨리 나와주세요. 우리 친구 천천히 나오네. 이름이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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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썰렁, 배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썰렁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 나올 때도 썰렁했죠? 네, 배동현 친구 게임 잘해주시고요. 호킹 친구 궁금하죠? 네, 호킹 친구 불러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학교 누구예요? 저는 신흥초등학교 하재민입니다. 네, 하재민 친구! 하재민 친구는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요. 4학년이요? 우리 오늘은 4학년 친구들이 전화를 많이 걸었네요. 제가 게임 요령을 설명해드릴게요. 쿠퍼 친구는 이 농구공을 용의 입속으로 많이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 친구가 넣을 때마다 우리 호킹 친구 게임 화면 속에 폭탄이 막 날아오니까 막고 있을 수 없겠죠. 잘 피해주세요. 그럼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날아라. 호킹! 조명! 이건 순전히 실수라고 실수! 우리 친구를 좋아하는데요. 마지막 쿠퍼가 쿠퍼의 위신을 세웠습니다. 결승에 진출하게 됐어요. 엄마가 나올 때 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응원해줬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끝까지 썰렁합니다. 우리 친구 결승 가서 더 잘해주세요. 네. 네. 그럼 저도 같이 결승으로 날아가고요. 호킹의 상품 소개와 그리고 참가 안내 듣겠습니다. 날아라. 호킹! 호킹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멋진 상품이에요. 먼저 우승하신 분께 드립니다. 1승에 64비트 게임기, 2승에 오디오, 3승에는 팬티엄 컴퓨터를 니어브라보 유아보기서 드리고요. 4승에 1채형 멀티 PC, 5승에 미국 올랜더 디즈니월드 여행권을 뉴리더 초등백가에서 드립니다. 또 오늘 방청하신 팀께는 미치콘 원던 유아보기서 VTR을, 게임에 참여하신 분께는 한국 도서보급 주식회사에서 도서상품권을 드려요. 날아라. 호킹 게임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엽서에 전화번호와 이름을 써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5 날아라. 호킹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거나 PC통신 천리안 매지컬 고우호킹으로 참가 신청을 하세요. 네, 여러분들 참가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디즈니월드, 오디오, 컴퓨터, 게임기까지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결승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결승전 미로 게임! 네, 미로 게임에서는 우리 4명의 용사들이 올라와 있는데 호킹의 차는 동그라미, 그리고 쿠퍼의 차는 네모난 차입니다. 여러분들 구별을 잘해서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4명의 용사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1회전에서 우승한 우리 김재승 친구. 김재승 친구? 네. 네, 지금 준비됐어요? 네. 네, 우리 친구는 1번 차입니다. 그리고 2회전에서 우승했죠? 양철호 친구? 양철호 친구? 네. 네, 양철호 친구 지금 자신 있어요? 네. 네, 우리 친구는 2번 차입니다. 그리고 3회전에서 지금 막 게임을 하고 왔는데 우리 배동연 친구, 지금 준비됐어요? 네. 떨리지 않아요? 떨려요. 네, 우리 친구는 3번 차예요. 그리고 오늘 3연승에 도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3연승에 도전하는 이지혜 친구. 이지혜 여자친구? 네. 네, 오늘 혼자 여자인 것 같은데 우리 친구 지금 준비됐어요? 네. 네, 어제 우승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응원해줬어요? 친구들이 응원 안 해줬어요? 3연승 도전할 때도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줬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해서 꼭 우승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는 별표 차고요. 천천히 출발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날아라. 오케이! 네, 빨리 시작하세요. 동그라미는 호킹, 그리고 네모난 차는 쿠퍼차입니다. 우리 쿠퍼 친구가 오늘은 한 명밖에 못 올라왔어요. 내일은 빨리 해주세요. 내일은 더 잘하는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30초 남았습니다. 오늘도 별표 차 굉장히 잘하네요. 어? 근데 왜 1번 차 빨간색 호킹이 왜 안 움직이죠? 20초 남았습니다. 네, 2번 차의 우승입니다. 네, 오늘 1승을 한 양철호 친구 축하드리고요. 오늘 3연승에 실패한 이지혜 친구에게는 미니 컴포넌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킹과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